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. 오늘 숙제하면서 사실 그거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저번주 숙제 내준 거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네요. 그리고 오늘 들어간 부분은 말을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Are you tired? 이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수영을 2시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번주 금요일날 그래서 피곤하지 않았니? 라는 부정의문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잘 안되는 걸 봤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수동태 문장이거든요. Be tired 이런 문장이 그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늘 수동태 쪽을 싹 다 한번 점검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수동태 문장 만드는 거 어느 정도 만들어서 지금 숙제로 그거를 넣으려고 여기다 해놨는데 그거 숙제로 넣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 진짜로 제발 숙제 제때제때 해서 이번주 금요일날 만나면 돼요. 근데 문제는 또 숙제를 안 하면 또 금요일날 멍때려요. 뭔지 하나도 모르고. 그리고 또 문제가 원래 아이가 계속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. 모르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한다가 있어요. 이게 되게 많은 남자아이들에게 발견되는 문제인데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한테 이게 되게 많거든요. 사실. 그거랑 그 다음에 질문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질문 이해한다. 답변 생각한다. 그 다음에 대답한다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질문 받는다 하면은 틀린다가 나와버리는 케이스가 있고 또 아이가 다른 남자아이들이랑 차별화되는 한 가지 문제점을 한 가지 가진 게 뭐냐면은 질문을 받는다 하면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업 초반에 되게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. 초식에 꺼내놓고 시간 재면서도 해봤고 그랬었는데 진짜 질문하면은 가만히 한 2분 동안 대답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. 가만히 진짜 제가 있으면은. 그래서 오늘 수업할 때 약간 몰아붙이면서 수업을 했습니다. 그런 부분 다 없애야 돼요.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수동태 문장 질문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I make it 이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라 라는 질문을 했으면은 it 먼저 넣고 시작하면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멍한 상태로 진짜 가만히 내비두면 2분도 넘어가요. 그게 되게 큰 문제인데 일단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대답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조금 몰아붙이는 형식으로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. 제가 볼 때 오늘은. 그렇게 해서 지금 숙제 다 채우고 금요일 전까지 금요일 날 수업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숙제 안 할 수도 있어요. 숙제 안 하고 안 한 게 겁나서 금요일 날 수업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 어떻게든 제발 좀 막아주세요. 아이가 배워내질 못해요. 그렇게 하면은.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수동태 조금 나가봤습니다. 진도를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